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사는 아티스트 행성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게임이죠. 어몽어스 어몽어스의 한 장면을 평면의 색연필로만 그려서 종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입체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면의 그림을 그려서 3D로 만드냐고요.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3D로 그리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소통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목소리 출연이기에 그동안 혼자서 없는 실력으로 그림도 그리고 편집도 하고 다 하려다보니 너무 귀찮더라고요. 아니 자막 넣는 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간만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니 너무 신이 났네요. 원래 컨셉대로 조금만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복도 끝자락에서 임포스터가 몰래 선량한 시민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어느 다른 시민이 엿보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먼저 서있는 복도의 벽을 표현해주기 위해 자를 이용해 벽의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벽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각도를 잡을 때 주의해줍니다. 그 다음 캐릭터들의 위치를 대략 잡아서 선으로 쓱쓱 그어주고 살의 방법은 이거 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직 선이 너무 흐려서 무슨 모습인지 잘 모르겠네요. 3d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자의 구도를 잡아줄 때는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야 해요. 저는 화면의 왼쪽 위에 광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략 구도가 잡혔다면 벽에 있는 여러가지 구조물의 위치도 잡아줍니다. cctv 액자 엘리드 등 벽의 갈라진 부분 등등 대충 머릿속에 그렸던 구도가 몇개나마 잘 표현됐다 싶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색연필을 뿌립니다. 왼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사도사도 매일 부족한 검정이를 먼저 꺼내듭니다. 잡아놨던 캐릭터들의 형체를 좀 더 진하게 그려주고 초록색으로 칠해줍니다. 사례를 지켜보는 아이는 초록색이었군요. 저는 어몽어스의 캐릭터들을 진흙이나 지점토 같은 감촉이 아니라 슬라임이나 젤리처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을 염두해서 머리통과 캐릭터의 양옆을 밝게 놔두고 초록색을 칠해줘볼게요. 그리다보니까 어몽어스 캐릭터들은 배낭 같은 걸 긁고 있더군요.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먹을 거? 하긴 캐릭터들도 게임을 하다보면 배가 고플테니까요. 아무튼 이 도시락 가방 역시 빛을 잘 고려해서 색을 칠해줬다면 이제는 다시 검정이를 들고 반대로 빛을 덜 받는 부분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앞의 글라스 부분도 이렇게 잘 표현해주시고 틀리면 다시 그린다는 쌍남자 상여자 마인드로 과감하게 어두울 것 같은 부분을 터치해줍니다. 벽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 LED등도 우선은 이렇게 대충 표현해주시고 캐릭터의 주변을 파랗게 칠해주는 것은 벽의 색깔이 반사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3D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다보면 이런 소소한 팁들을 종종 습득하곤 한답니다. 3D 그림의 재미 중 하나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노랑이를 칠해주시고요. 아 모르고 몸 오른쪽 빛 표현을 깜빡했네요. 이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화이트로 쑥쑥 음.. 입 벌리고 있는 애는 주황으로 임포스터 캐릭터는 평소에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지만 시민을 살해하는 시간이 오면 굉장히 무섭게 바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살해 모션 중 뾰족한 혀로 찌르는 이 모습에 임포스터는 정말 잔혹한 모습이죠. 이 무서움을 구체로 표현하기 위해 우선 날카로운 이빨을 그려볼까 아까처럼 벽에 색이 반사되는 부분을 칠해줘서 다시 검정이로 명함을 처리해줍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돌려볼까요? 뿅! 그리다보니까 우리 주황의 임포스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파일이 같네요. 터진 비엔나 소시지 같기도 노랑이의 머리를 관통하는 우리 비엔나 아야니 주황의 혀까지 표현해 주셨다며 이제 벽을 칠해봅니다. 손에 힘을 빼고 옅게 한번 칠해봅시다. 미술을 하셨거나 빛에 대한 공간감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벽의 새 면 중 어디가 어둡면이고 어디가 밝은 면인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빛이 왼쪽 정면에서 들어오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세로 벽면이 어둡습니다. 맨 뒤의 벽은 앞에 벽과 평행으로 날아나니 똑같이 옅게 칠해줍니다. 잠깐 처음에 구도 잡을 때 그렸던 cctv 어디 갔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그림의 순종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아주 크나큰 장점 다시 검은색으로 벽과 캐릭터들의 그림자를 표현해줄까 개인적으로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입체 그림이 얼마나 입체로 보이느냐를 좌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위치와 빛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그림자를 표현해줍니다. 벽면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어두워야 하는 세로 벽과 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점점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림이 이렇게 종이로 표현될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제 벽에 난 틈도 검은색과 흰색을 조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빈 곳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섬세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리는 것을 여기까지 하고 평면인 종이에 표현한 것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금손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금손이 종이 솜이 되지 않도록 가위질을 조심해서 해주세요. 이제 종이가 뜨는 부분이 없도록 딱풀을 이용해 바닥에 붙여볼까요? 음.. 아직 뭔가 부족하죠. 마무리로 실제 모형들이 서있는 것처럼 책상에도 연필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심장이 약하..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혀에 찔린 노랑이에 뿌려진 빨간 액체를 표현해줄 겁니다. 가방을 타고 흐르고 있네요. 자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어몽어스 임포스터인 주황이가 노랑이를 찌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초록이 완성입니다. 3D 아트의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입체로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3D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봤는데요. 집콕 취미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같은 때 색연필로 3D를 한번쯤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더 좋은 영상과 작품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